터진 거 같거든요 여러분 탈출했는데 5칸이야 이거 쟤야 5칸 아니야? 아야야야야야 아니 왜 그래 아 왜 아직 안 끝났어 삼각지 고인물의 명복을 비빕니다 네 여러분들 저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십시오 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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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 불만하게 약이 부커비잼 내려가서 몰통 한 대가 수명을 당함 몰통 아 안나와요 접촉불량으로 죽은 거 같아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겨우 내가 다른데 꽂아가지고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상태가 안좋아 그리고 세팅 다 날라왔어 그 사운드 체크 세팅 등등 이거 모니터 하나 1000원 고맙습니다 5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도넷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이잉 아싸라마리쿰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모니터 100만원짜리인데 이잉 아아 진짜 제가 지금 재부팅만 5번 해가지고 손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해서 겨우 지금 일단 방송 켜고 얘기 내야될 거 아니야 아 일단 세팅 다 날아간게 제일 좋고 내가 지금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근데 이거 소리 세팅은 제가 아는 분이 세팅을 해줄 수 있거든 여기 디코 만든 사람이 컴퓨터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대리로 해주는데 니네는 들리는데 내가 안 들린다고 도넷소리도 안 들리고 영도소리도 안 들린다고 니네는 들려도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안 들리면 큰일이지 녹화도 지금 다 날아간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에어컨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켜가지고 그래 내가 아까 더워가지고 내가 켜니까 딱 20분 뒤에 꺼져버리네 앞으로는 에어컨을 켜려면 다른 데 다 꺼버려야 되는 게 어제부터 이거 꺼가 심하지 사람이 좀 잘 되려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 나라가 한국전력공사 맞고 아니 한국전력공사 당신은 저의 저의 성장이 두렵습니까? 예? 얼마나 쓴다고 그래 컴퓨터랑 에어컨만 켰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요사야 컴퓨터랑 에어컨 그 멀티팁 하나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멀티팁 하나로 같이 한번 볼까요? 아 일단은 자 이게 에어컨 이거든요 그 이 에어컨을 따라가면은 아이 아니 근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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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콘센트가 근데 하늘에 떠있네 스파이더맨님? 이거 따로 써야돼? 왜 이 새끼야 에어컨은 콘센트에 따로 꽂고 컴퓨터 관련된 건 분할시키라고요? 최대 전력이 뭐야 최대 전력이 뭐야 아 이러면 불 나요? 에어우 에어우 시발 니가 범인이었노 니가 집안 폐가망신 시킬 뻔했다 병신 중졸톤톤 새끼야 너 지금 1리터짜리 병에 10리터 달아 놓고 있는 거라고요? 체제 따고민 문어발 꼬반을 골라는 지 없대고 우리는 너 너가 바로 범인이야 괄호성 이 새끼야 야 붙었다 얘들아 이거 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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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 그냥 정전 저거 무서우니까 두꺼비집 내려놓고 뽑아도 될까요? 아니 로사야 너는 진짜 알라의 가오가 함께하나보다 어떻게 여지껏 사랑해 이 에어컨을 뽑은 다음에 저 하얀 거에 넣고 저 하얀 거를 뽑아가지고 딴 데 꽂으라 이 얘기야? 아하 오호 그렇구만 자 그러면 오늘은 정리하고 내일 와야되겠네요 일단 오늘 다 얘기하고 세팅 내가 이런 개조병신 중조새끼를 보려고 43개월 구독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아니 제가 뭐 지금 이걸 전기 다시 꼽는다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빼고 지금 빼도 돼? 아 알았어 빼 어후 어어어어어 에 그냥그냥 근들갑 좀 해봤어요 아 약간 감전났을때 그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처맞기 전에 처맞는 상상하면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잖아 내가 딱 맞았을때 아 이정도 아픔이겠지 하면은 약간 아..씨..어..어..어.... 이런 느낌을 좀 있으니까.. 감전도 미리 당해보는 거지 미리 당해보는 감각을 딱 세우면 당했을때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느끼기 전에 뒤진다고요? 일단 뺐어요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건 그렇고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거 멀티탭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하늘에 떠있는데 이거? 바닥이 아니고 하늘에 떠있는데 괜찮나? 상관없음? 아니 뭐 야 저거 저게 뭐 멀티탭도 뭐 굿즈 뭐 이런게 있어요? 막 채넬 뭐 이런게 있어? 뭐 유명 뭐 명품 이런게 있어요? 에르메스 아이고 뭐 아니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 어디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이름이 써있어 여기에 뭐라 써져있냐면요 여기에 온오프라고 써져있어 여기에 16A250V라고 써져있네 W를 뭐라고요? 화이트? 오케이 잠깐만 어디 보자 아니 이게 안 보여 아이씨 답답해서 같이 봐 그냥 정신 못차리는거 개꿀재미네 크크크크 자 자 이 육구 절전 멀티탭 오 님들 X댔어요 님들 X댔어요 진짜 왜냐면 주의사항 에어컨 온열기 세탁기 전기운수기 식기세척기 등 과부하 2000W 이상 위협이 있는 제품은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십시오 와아아아아아악 주의사항을 어겨버렸네 두번째 접촉성약으로 인해 화제사건 예방을 위해 플러그 콘센트 바닥에 밀착되도록 꽂아 사용하십시오 와아아아아아악 스파이더맨도 하면 안되는거였네요 벌써 2개를 어겼다고? 전체 합계 사용량은 3200W만 사용하십시오 코드를 2번 사용하십시오 와아아아아악 3개나 어겼네? 제품의 코드 당겨뽑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 뭐 괜찮은건가? 이거 좀 X댔인거 같은데 아 이 별련 시발 진짜 전에 있던 집은 메이드들이 얼마나 챙겨줬던거냐 멀티탭 클리포트 카운터를 몇개나 까고 있었던거냐고요 멀티탭아 미안해 이런절도 이런절도 모르고 버텨줬구나 탈출하지 않는 개체가 다행이었네 이 X같은 집 내가 그냥 내가 비탈출 개체에서 탈출해봐야 정신을 차리나 하고 악감정을 가지는 순간 나는 그냥 거기서 가버린거네요 자 일단 1번 모니터 문제 방송설정 콘텐츠 콘텐츠 콘센트 재배치 이거 3개 해야되고 사운드 체크에 녹화 설정해야되서 모니터 못내든 죄송합니다 오늘 정리 다 하고 내일 다시 깔끔한 상태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방금 끝났냐?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나면 보자 끝나면 보자고? 얘들아 X됐다 아니 야 야 클리프트 카운터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터진거 같거든요 터진거 같거든요 여러분 탈출했는데 5칸이야 이거 제약 5칸 아니야? 아야야야야 아니 왜그래 왜 아직 안 끝났어 삼각지 고인물의 명복을 비빕니다 여러분들 저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십시오 아 아 아 가능성 일엄마한테 혼나미 항모한테 혼나미 항모한테 혼나 와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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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네 열리네 나 무서워서 못나가겠다 알렉터급 탈출했다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갔을 때 저거 코어 억제인데 그냥 코어 억제를 해야되겠는데 환상체 관리가 아니고 코어 억제를 해야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디스 까이로 보겠습니다 제주의 탈출 고맙습니다 탈출 고맙습니다 제주의